어제 민주당의 초선의회 모임이죠. 더민초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한테 지금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세제 문제라든지 경선 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론이 나왔다 이런 소식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권익위 조사 결과 12명의 의원이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는 탈당 권유 내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초선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해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아직 출당 조치나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건 맞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도부 탈당 및 출당 조치가 이 시점에서 맞냐 안 맞냐 이걸 논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의지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신 의원님이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외를 잠깐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판단은 탈당 요청이나 출당 조치의 판단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전 대표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공개한다고 약속했고 또 우리 송영길 대표도 정선 과정에서 명단 요청이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하고 그걸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당사자들은 지금 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받아들인 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네. 어제 김혜재 양의원 의원님이 오셨는데 당사자들이 말씀하시는 호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억울함이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감 내지는 안타까워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더민초를 포함한 민주당 구성은 대부분은 지도부 판단에 대해서 직접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 없고요. 그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립주택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 지도부의 탈당 및 출당 조치에 대해서 더민초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전반적인 그런 정무적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럼 오히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이걸 추진력을 갖게 더민초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건 뭐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이 다르다면 뭘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단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억울함도 있으니까 지도부가 좀 설득하는 과정이 약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세제 문제도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종부세 2%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의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2%로 제한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부동산의 주거 안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과연 이게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몇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좀 지로부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의총에서 이 문제 좀 정리하기로 했나요? 혹시? 네. 지난번에 하려다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정책 의총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어떤 형태라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서 더민주 안에서 경론이 오갔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일단 중요한 전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고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 자체가 후보들의 입장도 좀 다루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정치적 사안이 돼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오다가 의원님들이 그걸 발언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걸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휴가철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국민들의 관심이나 참여를 좀 막고 흥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가장 주를 이뤘고 또 지금 당은 개정 없이도 당무위에서 의결이 가능하지 않냐 또 뭐 국민의힘 보다 미리 뽑으면 또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전술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이게 원칙을 깨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그럼 우리가 지난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좋지 않다. 그다음에 흥행은 이런 시기보다는 커텍치나 또는 후보들의 참신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님 외에도 또 추미애 후보님이나 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반대 대열에 끼었으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죠. 그런데 좀 솔직히 대선 주자별로 의원 지지 모임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선 주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더민체우 회원인 초선 의원들도 좀 의견이 갈린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캠프에 들어가 있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보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 이게 최근에 우리가 보궐선거 패배, 이준석, 현상 이런 일련의 과정. 그다음에 이걸 봤을 때 승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승리에 다가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런 찬반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궁금한데요. 아마 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국민의힘하고 비교 많이 당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초선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까? 어제는 충분한 얘기는 못했는데 운영이라든가 335 모여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세대교체냐 또 새로운 변화냐 이런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심 경쟁이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초선들을 더 쳐다보게 되고 젊은 의원들도 쳐다보게 되고 이런 시선을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분명한 거는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더민초가 만들어진 이유로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반성하고 변화해서 어떻게든지 떠나간 민심을 돌려세우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몇 가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각의 어떤 인명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도 했었고 쓴소리도 들었고 단지 지금은 새로운 정책과 비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TF를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금방금방 생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을 볼 때 그런 시각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분명한 건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초선의 조수진 의원,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또 최고위원으로 입상을 하고 다시 말해서 통념을 깨고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냐 아니면 초선의원들의 의지의 문제냐. 이 문제를 좀 갈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한다. 이런 마음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저희들이 두 명이 도전해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의 준비는 돼 있고 단지 당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대선 후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초선이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어떤 준비라든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선 중에서도 그걸 준비하려고 했던 분도 있고 그래도 다른 조건에 의해서 안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도전. 그래서 저희 초선들에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문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의 문법이 있는데 초선의 의원들이 아무래도 여의도의 문법에는 아직은 뭔가 익숙해지지 않은 타성해졌지 않은 그런 참신한 시선으로 거리의 문법과 거리의 목소리를 여의도의 문법을 깨는데 동원할 수 있는 분들 아니냐. 결국 이런 접근법이잖아요. 거기에 충실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지난번에 2004년에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잡는데 어려웠다. 이런 얘기로 선배들도 자꾸 얘기를 해주고. 108번 내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당장 들어왔으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봤는데 저걸 잘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번에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민심을 대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 우리가 자기 역할을 받겠구나. 이런 반성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민초를 만들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한번 좀 까놓고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배 의원님들이 너희가 개맛을 아냐? 이렇게 어떤 꼰대식 접근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식은 아니지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무 전체 어떤 당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럴 때 너무 이렇게 튄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조언 형식으로? 그런 조언 형식으로 이런 자리나 술자리에서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도부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말 속에서 자기 그거로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판단들을 해보게 되고 부원의 압박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묘사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586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정당이고 그 586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 이제는 내로단불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어떤 당의 지지를 갈가먹는 주요인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586 세대들이 민주화라든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586이 과거에 너무 과거의 성과에 이런 것에 자양분으로 먹고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국민의 고통의 지점을 잘 알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일정 정도 평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고 그런 면도 실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세대교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나이의 젊음이냐 아니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등도인 국민들이 이런 원하는 것이 뭐냐를 읽을 수 있는 그다음에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담보한다면 그 나이를 넘는 새로운 참촌함으로 붙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